어머, 세팅했어. 어머, 세팅하는 거 봐. 우와, 대박이다. 오케이. 아니, 근데 이건 진짜 완벽해, 지금. 저 그릇 산 거잖아, 일부러. 그러니까. 이야, 기쁘네요. 저때가 몇 분 남았을 때? 좀 남았어요, 몇 분 남았었어요? 120초. 오, 진짜. 너무 웃기다. 세팅했다. 기다리네, 너. 시간 안 가지, 시간 안 가. 냄새야. 냄새는 벌써 배가 확 아프지. 24시간 공부 끝을 외치기. 4, 3, 2, 1. 공부 끝. 공부 끝. 커팅식, 커팅식. 제가 할 게 너무 많다. 생각보다 1땡 치면 이게 바로 들어가지 않는다. 급하면 사람이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쓰셔넣는데. 저 때 국물맛 돼, 저 때 국물맛. 그 안에서 도는 그 낙지랑 전복의 냄새가. 너무 맛있다. 아우. 저 진심의 한 번 간 표정이다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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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잘 해도 후회전 막 전복 찌찌하고 막. 너무 맛있다. 아우.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다. 듬뿍 찍어서. 등심, 팽이버섯, 불강쌈. 아우 저 기름진이. 생각보다 좀 천천히 드시네요. 음식의 맛을 좀 음미하게 되더라고요. 느끼고 싶더라고요. 천천히 느끼는. 소중함을 느껴야죠. 와, 진짜 맛있다. 와, 이게. 와. 야, 이거 안 되겠다. 진짜 맛있겠다. 야, ASMR도 너무 심하다. 밥이 너무 잘 익었어. 와, 진짜. 국물맛큼은 정말 높아.